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게의 학생 대버전이입니다. 저는 아삼에서 사는데 엘게에서 1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같이 한국 문화하고 문학도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 재밌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조금 어렵지만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저는 배우하고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처럼 개 드라마 팬이에요. 요즘 진짜 개 드라마 팬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요즘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에 말하고 싶어요. 그럼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들이 잘 몰랐는데 요즘 자주 보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한국 드라마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들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스쿠이드 게임, 빈센조, 마우스, 나빌레라, 그리고 이미테이션, 그리고 호스피털 플레이리스트 등등등 많이 개 드라마 있어요. 네, 많이 개 드라마 요즘에는 인기 있는 개 드라마에요. 그리고 스쿠이드 게임 한국 드라마는 새로운 개 드라마에요. 그 드라마에 인도인 배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 재밌네요. 그리고 그리고 True Beauty, Doom at your service, Mr. Queen, 그리고 What's wrong with Secretary Kim, 그리고 When you were sleeping 등등등 한국 드라마도 요즘 유명해요. 정말 유명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지금까지 랭킹이 제일 높은 한국 드라마들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1번 The world of the married 고부의 세계에요. 그리고 2번 Sky castle 3번 Crash landing on you 4번 버블린 그리고 5번 Replying 1988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빈첸조에요. 이거 진짜 마스터 비디오에요. 진짜 마스터 비디오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인지 저도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 그래서 여러분이 커맨벅스에서 꼭 저어주세요. 여러분 미안해요. 시간 많이 없어서 이제 가야돼요. 근데 우리가 꼭 다시 만나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널 지켜주는 것은 종과 칼이 아니야. 머리야. 명심이에요.